엄마! 어, 미나야 엄마, 보고 싶어. 언제 와? 엄마도 미나 보고 싶어. 지금 갈까? 응, 엄마. 빨리 와라. 이모가 돈가스 해줬네. 같이 와서 미나랑 밥 먹자, 응? 우리 미나, 엄마가 지금 갈게. 조금만 기다려. 씻... 마주성 교수다! 마주성 교수, 와서? 사진부터 찍어! 한 말씀만 해주세요. 한 말씀만 해주세요. widz 아멘